누르면 삭제가 없고 제거 버튼만 있는 게 보이시나요? 따라서 모듈 메뉴에서만 제거가 된다라는 의미예요. 모듈에서만 제거가 되지 그렇지만 과제라는 메뉴에는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반대로 모듈이라는 메뉴에서 지우면 죄송합니다. 제가 말했는데요. 제가 과제라는 메뉴에서 지우면 모듈에서도 자동적으로 삭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교수님들께서 운영을 하시다 보면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함께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모듈에서 모듈 일괄 삭제 부분이 있는데 이 버튼이 왜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기본적으로 운영을 하실 때는 여름학기는 6주차가 생성이 되어 있고 정규학기는 15주차가 생성이 되어 있으실 텐데요. 교수님들 중에서 나는 이 주차 모듈 필요 없다. 그냥 캔버스 본연의 모듈로 내가 알아서 세팅을 해서 사용하고 싶다 하실 때는 이 모듈 일괄 삭제를 진행을 하셔도 되고요. 그냥 기존에 세팅을 해준 대로 그냥 모듈 명만 바꿔서 사용하고 싶다 라고 하실 때는 굳이 모듈 일괄 삭제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버튼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하실까 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마지막 부분인데요. 뉴 ETL에는 저장소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그냥 교수님께서 참고용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냥 한번 들어주시기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메뉴를 보시면 파일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리고 마이 CMS라는 메뉴가 있는데 제가 아까 CMS는 교수님들 강의 콘텐츠를 저장할 수 있는 별도의 스토리지 같은 사이트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두 가지가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교수님들이 계셨거든요. 이번에 1학기 때 시범 운영하시면서도 교수님들이 조금 여쭤보셔가지고 제가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과목 파일이라는 메뉴 과목 저장소는 교수님께서 공지에 파일을 첨부를 하셨거나 토론에 파일을 추가하셨거나 모듈에 추가를 하셨거나 하셨을 때 즉 이 첨부 파일이라는 기능 그리고 혹은 아까 에디터에서 저희가 삽입 버튼으로도 삽입을 하실 수 있으셨잖아요. 해당 기능을 통해서 추가하실 때는 과목 저장소로 저장이 되고요. 그런데 저희가 아까 My CMS라는 메뉴 있었잖아요. 그 CMS라는 메뉴를 통해서 추가할 때는 CMS 저장소를 차지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사실 그냥 참고용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내용을 함께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은 모두 마쳤고요. 오늘 제가 아까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오늘 이제 아마 강의 유형이 굉장히 다양하실 것으로 생각이 돼서 정말 A2G 모든 내용들을 다 담다 보니까 내용이 조금 길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내용이 많이 길고 또 처음 접하시는 내용이라서 많이 어려우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시고 정말 열심히 잘 참여해 주셔서 제가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달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지금부터는 이제 Q&A 받도록 할 텐데요. Q&A 받으시면서 또 시간 되시는 분들은 설문조사 한 번씩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우선은 오프라인으로 오신 교수님부터 한번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좀 몇 개 많이 적었는데 설명을 다 해주셔서 대부분 설명이 다 이해는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건 제가 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수강생 처음에 추가 설명을 해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수강 신청한 학생들은 자동으로 수강생으로 들어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 그리고 청강생이나 이런 사람만 추가하는 거고 그리고 그 메뉴 중에 SIS 아이디라고 있었는데 그거는 뭔가요? 이 SIS 아이디는 사실 교수님께서 사용하시는 기능은 아니시고요. 이거는 보통 관리자가 사용하시는 메뉴라서 교수님께서는 사실 이 SIS 아이디보다는 이메일과 로그인 아이디 학번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고 또 하나는 토론 기능에서 토론은 어떻게 보면 과제 제출은 하지 않고 학생들이 거기에 댓글을 달거나 그런 방식이잖아요. 거기서 피어리뷰 기능도 있었는데 사실 그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토론에서 피어리뷰라는 게? 그런데 토론에서도 사실 평가용 토론을 출제를 하시는 교수님들도 좀 많이 계셔서 그렇게 평가용 토론을 하실 때 이제 또 조별로 사실 보통 피어리뷰는 보통 조별 과제에서 많이 좀 따라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조별 토론을 할 때 또 이제 학생들이 서로 이제 본인의 역할을 다 했는지 사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평가하는 약간 태도 평가 용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피어리뷰가 매칭을 자동으로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전체 학생을 하나의 그룹으로 나누지 않고 조로 안 나누고 했을 때는 이제 뭐 이제 그거는 랜덤으로 다 매칭을 네, 예를 들어서 자동으로 하시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매칭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조별로 되어 있을 때는 네. 어떻게 되나요? 그 조 안에서의 매칭이 되나요? 아니면은 아, 조별로 되어 있을 때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사실 여기서 설정을 하시면은 조와 조끼리 설정을 하시는데 사실 이제 조원과 조원도 매칭을 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제가 이 방법은 따로 뭔가 설정을 하는 방법을 통해서 해야 돼서 혹시 이 부분이 추가로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관련 매뉴얼에 다시 전달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는 조별로 서로의 조를 평가한다라는 개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조별로요? 네, 네. 그럼 어떻게 되나요? 한 조의 모든 조원들이 다 리뷰를 하는 건가요? 그런데 보통은 한 조원이 하면은 전체가 이제 다 했다라고 인식이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 단위네요. 다 평가도 그렇고.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온라인으로 질문 주신 교수님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선은 제가 내일도 교육이 있는데요. 내일 오후 3시에 있는 교육도 오늘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내용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신규 ETL 강의 매뉴얼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뉴 ETL 메인으로 가시면요. 이 메인 화면의 교수자 매뉴얼을 선택을 하시면 교수님들을 위한 매뉴얼을 게시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 해당 매뉴얼 창에서 각종 매뉴얼들 확인을 해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학생이 과제를 제출하고 상호평가하는 활동이 필요한데 과제에 대한 평가를 학생들끼리는 익명으로 평가하고 교수자는 학생의 실명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지요. 평가는 서로 익명으로 부담없이 직설적으로 진행하되 토이 참여도를 성적에 반영하려 합니다. 지금까지 ETL은 이런 기능이 없었습니다. 우선 그럼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피어리뷰 기능을 사용을 하시면은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우선 교수님께서 과제를 그러면은 추가를 하실 때요. 아까 과제 추가하실 때 제가 피어리뷰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피어리뷰를 진행을 하실 때 피어리뷰 내용을 익명으로 표시를 하게 되면 학생들은 서로 어떤 학생이 자기 본인을 평가했는지 확인을 하실 수는 없는데 교수님은 학생 이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셔서 이 피어리뷰 기능에서 익명까지 체크를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아마 교수님께서 원하시는 의도로 진행을 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안서연 교수님께서 질문 주신 내용인데요. 페루절은 언제부터 캔버스에서 사용 가능한지 알 수 있을까요? 라고 문의 주셨는데 이제 아마 외부 연동 서비스도 굉장히 서울대학교 교수님들 많이 사용하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기본적으로 페루절 지금 사용하실 수 있고요. 페루절은 현재 메뉴에는 지금 숨겨져 있는데요. 이 설정 부분을 가셔가지고요. 페루절 보이시죠? 이 페루절 선택을 하시고 사용함으로 선택을 하시면 바로 페루절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렇게 바로 페루절 연동하셔가지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테스트 과목이 보이는데 메뉴가 다르네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아마 이 과목은 제가 세팅을 미리 다 해놓은 과목이기 때문에 실제로 교수님께서 보시는 메뉴들과는 상의할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리고 채팅 메뉴는요. 우선 채팅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별도 메뉴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 우측 하단에 웹채팅 아이콘을 통해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혹시 이 아이콘이 안 보시는 걸까요? 이 아이콘이 만약에 안 보이시는 거라면 저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선은 이게 쌍방으로 진행하는 교육이 아닌가 보네요.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우선은 오늘은 사실 조금 쌍방으로 진행을 하기보다는 쌍방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사실 시간이 정말 많이 소요가 돼서 우선 오늘 교육은 제가 아까도 방금 말씀을 드렸다시피 A2 정말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다 우선적으로는 설명을 드리는 교육으로 구성을 했고요. 교수님께서 원하시는 쌍방으로 진행하는 교육은 제가 추후에 기초교육원과 논의를 해서 아마 추가 편성이라든지 그 부분은 별도 편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교육 일단 컨셉은 제가 이제 유이티엘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조금 강의 형식으로 진행을 하는 게 컨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방금 기초교육원 담당 선생님께 내용을 전달을 받았는데요. 이제 추후에 교수님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진행을 하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 이제 이티엘을 잘 아시는 선생님 유이티엘을 잘 아시는 선생님들께서 교수님을 직접 찾아뵙고 교수님들의 여러 가지 질문들을 받는 별도 서비스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해당 내용을 이제 또 학내 기초교육원에서 전달해서 이제 공지를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메뉴가 안 보이신다고 하신 교수님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거는 제가 미리 다 세팅을 해놓은 메뉴라서 아마 안 보이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메뉴들이 이제 제가 설명하는 거랑 조금 달랐는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해당 내용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그렇죠 제가 사실 오늘 많은 내용들을 담다 보니까 아마 정말 쉬운 저와 이제 같이 실습을 생각을 하시고 오셨던 교수님들께서는 사실 조금 따라가기 힘드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화상강의 영상은 다시 또 분절을 해가지고 우리 교수님들을 위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노션 사이트에 게시를 해놓을 예정이라서요. 이제 그 영상 보시면서 하나하나씩 직접 시연을 해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그리고 또 추후에는 교수님과 직접 시연을 하거나 이렇게 뭔가 쌍방향으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할 수 있는 교육 관련 내용도 한 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존 ETL에는 투표 기능이 있는데 혹시 뉴 ETL에는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선 현재 뉴 ETL에서는 투표 기능은 별도로 제공을 하진 않지만 메뉴 중에서 제가 아까 퀴즈에서 설문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이 설문 메뉴로 투표를 같이 사용을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으셔가지고 이 설문 메뉴를 통해서 투표 기능을 사용을 하시는 것도 권장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그레이드 스콥이라는 메뉴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혹시 설명하셨을까요? 제가 놓쳤나요? 라는 말씀하셨는데요. 우선 그레이드 스콥은 우선 저희 자이닉스의 제품이 아닌 그 터니딧 코리아의 제품이고요. 따라서 저희 자이닉스에서는 그 그레이드 스콥을 유 ETL가 사실 연동만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 그레이드 스콥 관련 내용은 아마 터니딧 측으로 이제 관련 교육이라든지 문의를 아마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제가 기초교육원 관련 선생님과 조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레이드 스콥은 저희가 매뉴얼은 따로 제작을 해놓은 게 있어서 이 매뉴얼은 기초교육원 통해서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기존 ETL에 있는 자료는 보존이 되고 접근 가능한지 여쭤보셨는데요. 네 일단 기존 ETL에 있는 자료는 보존이 되고 교수님들께서 접근 가능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사실 교수님들께서 또 가장 중요하신 부분이 당연히 이전에 사용하셨던 자료가 당연히 있으셔야 되고 또 그 기능에 대해서 그 자료들에 대해서 접근을 하셔야 되셔서 이 부분은 제가 보존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언제까지 보존이 되는지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확인이 필요해서 이 부분도 조금 학내 유관부서와 한번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뉴 ETL 마이스누에서 액세스 가능한가요? 라고 여쭤보셨는데요. 이 부분도 일단 액세스 가능한지에 대해서 제가 이 부분은 이 부분도 아마 학내 유관부서와 제가 선생님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ETL에서도 기존 ETL처럼 학생들이 자유롭게 글을 올릴 수 있는 게시판 개설도 가능한가요?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선은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채팅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채팅 기능에서 채널은 이제 학습자도 자유롭게 게시판을 만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려서 채팅을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으시고요. 혹은 토론이라는 메뉴를 사용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이 토론이라는 메뉴에서는 교수님도 토론을 출제를 하실 수 있지만 학생도 토론을 출제하도록 교수님께서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토론 메뉴에 지금 접근을 하셔가지고요. 우측 상단에 있는 이 톱니바퀴 모양 보이시죠? 이 톱니바퀴 모양을 선택을 하시면요. 학생 권한 설정이 있어요. 이 학생 권한 설정은 이제 학생도 해당 권한을 주겠다라는 의미고요. 토론 주제 만들기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학생도 교수님처럼 토론을 만드실 수 있어서 게시판이 아닌 이 토론 메뉴를 통해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시판을 만드실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관련해서 또 질문 주시면은 질문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또 아마 오늘 이제 제가 준비한 이 워크숍 내용을 보시고 아마 정말 100% 모든 내용을 조금 이해하시기는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워낙 제가 내용이 많이 방대하기도 했고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추후에 또 질문 생기시면 기초교육원 통해서 질문 주시면은 저희가 질문에 대한 내용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메뉴 기본 설정은 한국어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외국인 학생들이 위해 언어 설정을 영어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이 설정 메뉴에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설정 메뉴에서 세부 정보 들어가시면요. 언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언어 부분에서 디폴트는 지금 한국어로 되어 있지만 다음과 같이 다양한 언어로 변경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과목 언어를 변경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교수님이 외국인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과목뿐만 아니라 이러한 개인 설정들도 다 변경을 하셔야 되겠죠. 그럴 때는 계정에 들어가셔서 설정에 들어가시면 이제 나의 설정 내가 이 ETL을 어떻게 보이게 할 것인지 선택을 하시면 이 언어도 이곳에서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과목 언어 설정을 변경을 하신 어떻게 하는지 여쭤보신 질문이 있어서 과목에서 설정을 들어가신 다음에 세부 정보에서 언어를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혹시 새 ETL에서도 기존 ETL처럼 13주차에 설정한 메뉴를 12주차와 같은 다른 주차로 옮기는 것이 가능할까요?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말씀이 혹시 이 말씀이실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2월 강의 모음에 1주차 과제를 업로드를 했는데 해당 과제를 이렇게 3월 강의 모음으로 옮길 수 있냐는 질문이신 걸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방금 보여드렸다시피 이렇게 예를 들어서 2월 강의 모음에 있는 이 1주차 과제를 드래그를 하셔서 교수님께서 원하시는 주차 모듈로 이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오프라인으로 시험을 보면 그 성적을 여기에 입력을 할 수가 있나요? 네. 교수님 그런데 혹시 시험을 시험형으로 보시나요? 과제형으로 보시나요? 보통 시험형으로 보세요. 사실 그러시면은 과제면 그냥 과제로 네. 사실 그럼 시험이라도 과제로 어차피 출제를 하셔도 돼요. 예를 들면은 제가 과제로 출제를 하시게 되면요. 어차피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제가 중간고사라는 과제를 만들어 볼게요. 중간고사라는 과제를 만들었는데 비록 과제라고 할지라도 제가 아까 이 평가 그룹을 퀴즈라고 선택을 하시면은 추후에 성적을 합산하실 때 퀴즈라는 평가 그룹에 들어가서 일단은 하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제출물 유형을 제출물 없음으로 해주시면 돼요. 제출물 없음으로 하신 다음에 예를 들면 중간고사 대체 그 다음에 이제 저장을 하시면은 우선은 퀴즈가 지금 하나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다음에는 성적 메뉴로 가셔가지고요. 중간고사 아까 제가 만들었던 대체가 여기 있을 텐데요. 여기에서 이제 학생 점수를 그냥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입력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비록 과제라고 할지라도 교수님께서 설정하신 그 평가 그룹에 맞춰서 이 학생이 득점한 점수가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럼 우선 오늘은 제가 질문을 여기까지 받도록 하고요. 우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초교육원 통해서도 저희가 지금 문의 받고 있어서 추가 문의는 기초교육원 통해서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정말 내용이 너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수님께서 정말 너무 잘 참여해 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많은 힘을 받았고 정말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제 교수님들께서 사용하시다 보면은 당연히 불편하신 점 굉장히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실 저도 물론 개발사긴 하지만 사실 저도 사용을 하다 보면 이게 100점짜리 시스템이냐라고 물었을 때 사실 저도 100점이라고 단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항상 100점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100점짜리 시스템이 되기 위해서는 교수님들의 여러 피드백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 사용하시면서 당연히 단점, 장점 저희에게 다 말씀해 주시면 더욱더 개선해서 100점짜리 프로그램 되도록 많은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운영 PM 정수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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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님.